자 다음 무대 소개하시죠. 다음 곳 가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추미경씨가 남긴 추억을 준비하셨네요.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영원토록 욕심 알자면 매달리던 사람인데 만은 요매에 도망간 시기 헤덕 저 시장에 이르며 이 가수에 남긴 추억을 호동에 새치기 우그라마 성을 지우고 떠날 거라며 사랑을 내 했었나나 그 추억에 나 잊지 말고 모든 자리 사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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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